차로 2개 넓이의 대형 선박 구조물을 실은 트레일러가 울산 도심을 통과하다가 적발됐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경남 창원에서 울산까지 100km를 달렸는데요. 처벌은 고작 과태료 50만 원이 전부입니다. 김문희 기자입니다. 대형 트레일러가 차로 2개를 문 채 도로를 내달립니다. 이 트레일러에 실려 있는 것은 폭 4.5m의 선박 엔진. 도로폭보다 훨씬 넓다 보니 4차선 도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교량 위를 지날 때는 출근 차량들과 뒤엉켜 아슬아슬한 장면도 연출합니다. 이 트레일러는 새벽에 창원을 출발해 울산 현대중공업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선박 구조물을 실은 대형 트레일러는 2개의 차선을 문 채 5시간 40분을 달렸습니다. 경찰에 적발될 때까지 이 트레일러는 이 같은 위험한 주행을 100km나 했습니다. 도로법 제77조에는 폭 2.5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은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량은 통행이 뜸한 새벽 시간을 이용해 몰래 구조물을 운반했습니다. 폭 2.5m, 길이 17.6m 이상의 적재물을 운반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않아 적발하였습니다. 삼산나우 경우 8톤 이상의 화물차량 운행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심리아 시간 국도를 오가는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 따위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하여 정체를 유발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차량의 장폭이나 길이가 크기 때문에 사고 위험을 높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선박 구조물 운반 행위는 대형 사고를 유발하고 도로 파손의 주범이 되고 있지만 적발된 트레일러에 부과된 것은 고작 50만 원의 과태료. 안 걸리면 다행이고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